뭐? 놓쳤다고? 아까 그 호박머리에?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녀석은 재고 랜턴이라고 하는 귀신이야. 재고 랜턴? 응. 아이기스에서도 어렵게 잡아둔 귀신인데 그 녀석이 감옥을 탈출했거든. 잡히기 전까지 마을 몇 개를 불바다로 만들었을 정도로 정말 무시무시한 놈이야. 그렇게 위험한 귀신이 여기서 폭주라도 하면 이 축제가 온통 불바다로 변하겠지. 얘들아, 나도 찾는 걸 도울게. 그렇게 무시무시한 녀석이라면 어떻게 해서든 막아야지. 고마워, 하리야. 그런데 아까 준 종이는 뭐였어? 보름달이 뜨기 전에 날 찾아봐? 보름달 뜨려면 아직 며칠은 남았는데. 아, 그러니까 말이야. 그게 대체 무슨 뜻일까? 일단은 녀석을 빨리 찾아보자. 아이기스 정보에 따르면 즐거운 분위기랑 아이들을 좋아하는 귀신이라 분명 아직 여기에 있을 거야. 응, 가자. 아, 좀 나도 같이 가. 아, 진짜 재밌었다. 어? 근데 부활이는 대체 어디 갔길래 아직도 안 오는 거지? 그러게. 화장실에 가서 옷만 갈아입고 온다고 했는데. 사실 옷 갈아입으러 화장실 간 게 아니라 배 아파서 간 거 아니야? 그런데 갔더니 막 휴지가 없어서. 갑자기 무슨 소리지? 오늘은 신나는 축제 날. 다 같이 밤새나로 날아보자고. 더 신나게. 마술하네. 그런데 저건 좀 위험해 보이지 않아? 저 녀석은... 얘들아, 저거 사람 아이다. 어때? 멋지지? 최고지? 오늘 밤은 다 같이 불태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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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서준아, 너무 위험하다니까. 싫어, 싫다고! 어사 가자니까. 가기 싫다. 가기 싫다잖아. 가기 싫다는데 왜 그래? 아니, 대체 어디 있는 거야? 전부 찾아본 것 같은데… 아직도 녀석을 못 찾은 걸 보면 아무래도 우릴 피해 다니고 있는 것 같아. 하리야, 혹시 강림이는 같이 안 왔어? 강림이가 있으면 훨씬 쉽게 찾아낼 것 같은데… 어, 그게… 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사실 강림이 며칠째 연락이 안 되고 있어. 뭐? 대체 왜? 나도 잘 모르겠어. 이유라도 알려주지. 그랬구나. 곧 돌아올 거야. 저건 또 무슨 분위기야? 일하다 말고 둘이서만! 하리야, 사실 너한테 할 말이 있는데… 자, 여러분! 잠시 후 보름달이 뜹니다! 보름달? 보름달 아래 모이시면 푸짐한 경품들이 쏟아집니다! 자, 보름달이 뜹니다! 어서 모이세요! 보름달은 바로 저걸 말한 거야!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위험하게! 허가는 받고 나서 하는 쇼예요? 그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가 겁먹을 줄 알아? 어, 싫어! 어른들은…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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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무슨 짓이야? 으아악!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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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른들은 더 이상 우릴 방해할 수 없다니까? 우리끼리 밤새 놀아보자고! 아냐, 싫어! 엄마! 아빠! 부러워! 엄마! 좋지 않아? 잔소리하는 어른도 없고! 최고지! 그치? 싫어! 나 엄마한테 갈 거야! 으아악! 뭐라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사탕도 줬잖아! 우린 신나게 놀았잖아! 그래 놓고 나를 버려!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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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지금 자기소개할 시간 없으니까 빨리 가까이들 모여보셔! 나와라! 이건 네 놈의 뇨! 좋아! 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아빠! 어? 소준아! 아빠! 어서 대피하세요! 어?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 그래, 인간이 아닌 게 섞여 있었구나! 인간보다 더 대단한 몸이시지! 이젠 축제도 지겹고 아이들도 날 버렸어! 눈 читMIN이 Base 아什么 음 이거 Perdré 무쇠 안 건욤 3 어? 누나! 드디어 오셨구먼! 어? 근데 좀 늦었네? 설마... 안돼! 공원이 전부 불타버리겠어! 남나! 시간 되돌리기의 여수! 오빠야! 지금이다! 세피리 카드의 힘! 얼어붙은 달빛! 예수는! 감히 내 축제의 피날레를 망치다니! 아이라서 봐주려고 했는데... 더는 뭐 참아! 다 엎돼 버릴 거야! 일곱 개의 빛에 찬 데스드! 세피리 카드의 힘! 불꽃 회오리! 웬터셋! 리온 오빠! 괜찮아요? 응. 고마워, 사라야. 나한테 화염 공격이 통할 것 같아? 멍청한 아이들이네! 으하하하! 몽침이 더 커졌잖아! 불을 흡수하면서 오히려 힘이 강해진 거야! 불이 본체인 녀석이라 번개나 바람의 힘은 영효과를 일으킬 수 있어. 그렇다면... 두리야! 우리 합체 귀신을 소활하자! 어! 알았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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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우와... 도, 도놈아! 으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